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세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역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쇄하는 것일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사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공화국 열전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인권유린 법기술자들의 표상 신직수입니다. 한국대학교 출신 군법무관 신직수의 삶은 1955년 당시 육군제호사단 근무에서부터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육군제호사단에는 육군준장 박정희가 사단장으로 육군대령 김재규가 참모장으로 있었고 신직수는 이들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로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맺어진 이들의 인연은 이때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참으로 기구하게 이어졌습니다. 육군5사단에서부터 군인 박정희의 법기술자 역할을 도맡았던 신직수는 박정희의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본인의 커리어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1961년 당시 육군소장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 국가재권 최고회의 의장에 등극하자 군법무관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직수도 국가재권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으로 정격 발탁되면서 박정희가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활약을 한 중앙정보부의 설립 근거가 되었던 중앙정보부법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군인들 틈에서 법기술자로서 박정희 군정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개 사단 정도를 이끌던 군인에서 일순간에 한나라의 입법사법행정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칼이나 군합발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뼈저리게 느꼈고 신직수는 박정희의 법률고문으로 이 부족함을 메워나가면서 박정희 통치하에서 법기술자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신직수는 박정희 군정에서 헌법심의특별위원회에 이어 헌법조문화에도 참여하며 개헌작업에 착수했고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이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였던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정보부 차장에 임명되어 말 그대로 무시무시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남산맷돼지 김영욱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등을 통해 대선과 총선을 연이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이왕에 힘썼던 신직수는 채 3년도 안되는 짧은 검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몇 단계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으로 깜짝 임명되었고 박정희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던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무가내식 빨갱이 몰이의 뒷수습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1963년 12월부터 1971년 6월까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제11대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은 최장기 연임 기록을 세웠습니다. 검찰총장 신직수는 1964년 63항쟁 등이 일어나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한일협정에 대해 전국민적인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이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인혁당 사건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이용훈을 비롯하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중앙정보부의 고문까지 동원한 불법수사에 항의하며 기소를 거부하는 상황에 지닫자 당시 법관의 양심을 지키고 버텼던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는 사표를 받고 당직검사 정명내를 통해 끝끝내 기소하게끔 했으며 국회에서까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불법고문 수사사실들이 폭로되자 그제서야 남산 멧돼지 김영욱의 중앙정보부가 자행한 고문에 대해 진상조사하겠다면서 결국 빨갱이로 몰렸던 26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는 등 더 이상 일이 커져 박정희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검찰총장 신직수는 국민들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는 사정기관장이 아닌 박정희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사건 사건마다 법의 잣대를 달리하는 법기술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1966년 당시 최고재벌 삼성과 정경유착의 민낯이 여실이 드러났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도 꼬리 자르기 하기 바빴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깊은 뜻을 헤아려 졸속 수사로 사건을 축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 신직수는 박정희 정권이 삼성개헌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아예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여 투표 결과까지 조작했던 제7대 총선 일명 68 부정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선거구 수백 곳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부정선거를 단 4곳만 처벌하는 선에서 서둘러 검찰 수사를 종결해버렸고 68 부정선거 바로 다음 달인 1967년 7월 남산 멧돼지 김영욱이 기획한 역대 최대 규모의 빨갱이 몰이 동백님 사건에서도 독일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교수 의사 예술가 학생 등 200여 명을 상대로 중앙정보부가 불법 고문까지 서슴지 않으며 증거 조작을 비롯해 강제자백 거짓자백을 받아낸 토대위에 검사들을 동원하여 법기술을 더해 국민들 수십 명을 간첩죄 등으로 구속시켜버리는 등 정권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마다 법기술자로서 매번 등장하여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몸바쳤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검찰총장 신직수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왜곡된 충심은 그칠 줄 몰랐고 1971년 제7대 대선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사면임에 막대한 공을 세우며 대한민국 제22대 법무장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직수는 입각하자마자 검찰총장 출신 법무장관으로 종전까지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검사들을 동원하여 특정 판사들에게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직수는 검찰총장 당시 자신이 지휘한 시국사건 공안사건에서 번번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버텼던 양심있는 판사들에게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뒤집어 씌워 서울지검 공안검사들을 동원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판사들 뿐만 아니라 서울 형사지법판사 39명을 비롯해 전국 판사 총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박정희 정권의 사법부 탄압이라고 맞서기 시작했고 이렇게 촉발된 사법화동의 여파가 언론들을 타고 일파만파 커져 들끓기 시작하자 급기야 당시 제1야당 신민당에서는 법무장관 신직수에 대한 장관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칫하면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국회에 의해 쫓겨날 뻔했던 신직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속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고 점점 더 커져가는 박정희 정권 반대 운동에 맞서 위수령 선포에 이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다 강력한 1인종신 독재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유신헌법을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문외한이었던 박정희가 어떻게 유신헌법을 떠올렸을까요? 무리하게 삼성개헌까지 하며 대통령을 사면임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다음에도 집권할 법적 기반조차 갖춰져 있지 않자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들이 겪는 일명 레임덕 현상이 12학명파동 등 정치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10년 동안 공고 있었던 박정희 체제의 민낯이 사회 곳곳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정권의 여러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심위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정치 사회적으로 구석에 몰린 박정희 대통령은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에 초대형 정치 이벤트 두 개를 기획하고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 중 하나는 제6대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을 통해 남과 북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제22대 법무장관 신직수를 통해 자신의 1인 종신독재의 법적 기반이 되어줄 유신헌법을 제작했습니다 법무장관 신직수는 5.16 장학생 출신 검사 김돌돌 김기춘을 비롯해 소수 정예로 실무진을 꾸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을 비롯해 정권 고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간부 대다수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공교롭게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는 궁정동 안가에서 은밀하게 작전명 풍년 사업을 진행했고 작업한 결과들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념,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으로 이루어진 3인회의에 검토받는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하며 유신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에서부터 조문화 및 법제화에 이은 헌법심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추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법기술자 신직수 김기춘 등이 선물해준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을 송두리째 훼손하는 유신헌법을 무기삼아 1972년 12월 장충체육관에서 단독 입후보하여 국민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만이 투표하는 간접선거를 통해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중 2357표를 받아 무려 99.92%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연임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제사공화국을 열어젖힌 유신헌법 제작의 1등 공신 법무장관 신직수는 바로 이듬해인 1973년 12월 제갈조조 이후락의 후임으로 제7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제갈조조 이후락이 차지하고 있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에까지 오른 신직수는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역임 당시 주로 해왔던 중앙정보부의 뒤치닥거리 뒤수습을 넘어서 법기술자답게 자신이 제작한 유신헌법에 적시해놓은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숙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준하를 비롯한 재야인사들이 불붙인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한 지 불과 11만인 1974년 1월 4일 서명인 30만 명을 돌파하며 박정희 유신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폭발력을 갖춘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로부터 며칠 후인 1974년 1월 8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무자비했던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했고 관련 사건의 정보조사 보안 업무 등을 조정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1974년 1월 15일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와 백기환을 시작으로 당시 재야인사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 학생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엄혹했던 상황에서도 당시 대학생들은 지하신문 발행 동맹유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심반대운동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했고 이에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조치 4호를 앞세워 유신반대 학생시위의 주체를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민청학년으로 지목하고 과거 1964년 검찰총장 시절 자신에게 망신사를 뻗치게 했던 인혁당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민청학년의 배후로 엮어 박정희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목소리 높였던 학생들을 일순간에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에게 지시를 받는 폭동분자로 뒤집어 씌우며 단 3일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끌고 가 진행한 수사 끝에 이들 중 253명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송치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974년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재건의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은 정확히 10년 전인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 신직수와 법무장관 민복기 콤비가 10년이 지나 중앙정보부장 신직수와 대법원장 민복기로 더욱 출세하여 한층 더 복잡하고 치밀한 구조로 부활시킨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으로 법관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저버린 이 법기술자 콤비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검거되어 비상군법회의로 넘겨진 총 253명은 무려 1650년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고 이들 중 인혁당 재건의 사건에 엮여 2심까지 사형선고를 받았던 8인 여정남 도혜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장 민복기를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 위체에서도 사형을 최종 선고받았으며 이로부터 불과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하에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국가가 아니 특정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사법살인해버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 날을 국제법학자회에서는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고 대한민국 현대사 사법역사에서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할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총회하여 검찰총장 법무장관 시절에도 줄곧 데리고 다녔던 김돌돌 김기춘을 중앙정보부장 대공수사국장에 임명하여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학원침투 간첩단 조작사건 등 1976년 코리아게이트가 터지면서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될 때까지 줄곧 법기술을 발휘하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제1교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권의 치부들까지 미국의회에서 오르내리며 국격을 한없이 떨어지게 했던 코리아게이트로 인해 해임되었던 신직수였지만 그를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총회는 그치지 않았고 1979년 1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던 신직수를 대통령 법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여 또 다시 자신의 법기술자로 죽을 때까지 곁에 두었습니다. 1955년 군법무관 시절 박정희와 사단장 법무참모로서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1979년 그야말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군정에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과 중앙정보부 차장을 셀프 민정이왕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에서는 만 36 나이의 검찰총장에 올라 무려 7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을 동원하여 중앙정보부가 벌려놓은 일들을 뒷수습했고 1971년 제7대 대선 직후에는 법관으로서는 최고위직 중 하나인 법무장관으로 입각하여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박정희 종신독재 체제를 구축했으며 1973년에는 제갈조조 이후락의 후임으로 제7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어 자신이 제작한 유신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긴급권 긴급조치를 무기삼아 수많은 빨갱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급기야 사법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일말에 양심마저 저버린 법기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직들을 차지하며 당시 최고재벌 삼성을 비롯하여 소위 정제계에서 잘나가는 집안들과 혼맥을 맺을 수 있었고 이렇게 맺은 혼맥을 바탕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손손 지금까지 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